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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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이런은 2015년도에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오순봉이고 지금까지 계속 막히지 않는 금속 필터링 시스템, 필터링 시스템하고 소재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필터링 시스템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희 회사는 막히지 않는 필터링 구조를 개발해서 이 필터링 자체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저에너지 비용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원리는 비행기가 뜨는 양력의 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양력은 추진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양력이 발생을 하고 입자는 빠져나가고 물은 필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필터링 자체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막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소재원 공사에서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낙동강의 조류 제거 쪽에 장치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봐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서 LOI를 한 50만불 좀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주의들 주로 고객은 시처리 전문 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 부족을 좀 많이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나 여러 군데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수준이 약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물을 깨끗하게 공급을 해서 전 인류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